야! 이거 포일! 포일! 광고놈, 광고놈 광수로 버려, 광수로 버려 광수로는 버린다 수푸놈 순수는 버려, 씨 아, 좀 와라! 어? 아, 얼굴은 이 새끼 진짜 가라! 아, 미친거 아니야? 뭐라고! 야! 야! 강요놈, 강요놈 아, 씨, 깜짝아, 씨 순수는 먹을거 같은데? 아, 씨 야, 왜 안와? 좀 와라! 아아! 아아! 야, 이러면 나 혼자서 뭐하는거여, 여기 와, 좀 와라, 야 이거, 얘는 버그걸린거 같애, 어 안오네? 야, 씨, 이거 빨간색 열쇠 때문에 갈 수가 없잖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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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새벽 2시야 벌써, 2시 야, 이 시간에 땅 파는게 훨씬 좋을거 같지 않냐, 땅 파는거? 하아... 더, 더, 이런거 막 떨거나 혹시, 가까이서 인식이 안된거 아닐까? 그래 얘도 더미일수도 있다, 그래 야, 더미일수도, 더미 땅을 파야될거 같애, 땅을 에 땅 파면은 얘들, 우리, 우리집 애들이 일, 일, 일러어 우리 방 애들이 이르는데 흠 하아... 야, 옷 벗어보자 필요없어, 내가 여기 서있으면 오겠지? 야, 땅 파자, 씨, 벌 야, 호, 얘들아, 그냥 땅 팔자, 아, 땅 파자 아 왜 왜 왜 왜 왜 총맞아 왜 왜 총맞아 잠깐만 왜 총맞아 아 자고내서 90 몇이지? 맞아 맞아 97 맞아 맞아 하아 그래 그래 침착해 침착해 야 그리고 일단은 아 철판 사라졌어 하아 뭐야 왜 이래 이거 아 걸렸다 나가나가 나가나가 걸렸어 걸렸어 아 철판이 있어야 했는데 얻기가 어려운데 철판이 사라졌냐 이씨 하염 아직 나가면 안 돼 아직 나가면 안 돼 아직 나가면 안 돼 아 덕탱이 푸짐 맞다 그렇지 기다려 기다려 간수번도 똑같이 될거 같다고? 안될거 같애 게다가 나는 그게 없어 철판이 없다고 타자 나 없겠지? 어 없을거야 아 아 아 어떡하냐 진짜 레알로다가 진짜 야 아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빨간색 열쇠를 철 얻어야 되는데 안 오잖아 아 그냥 여기 가갖고 땅을 아니 여기 땅 안 파질거 같은데 땅은 이런 애만 파질거 같애 아 될거 같은데? 여기나 아 여기다가 땅 파갖구 택배 승화차 얘들아 어? 어? 아 아 시발 잠깐만 아 아 아 지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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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가면 총 맞는다 이거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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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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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어 별로 안 아파 어 야 택배 승화차 가자 택배 승화차 택배 승화차 가자 어 거기서 이제 땅을 팔까? 이 밑에 한 번 택배 승화차 누구 가는거지? 작업 막자 아 333이네 3332 333이네 갖고 여기서 땅을 파는거야 그래서 가는거지 어 333이다 3332 다음부터 때린다 다음부터 졸라 때린다 와 갈피를 못찾겠는데 어떻게 나가야 될지 바로 옆에 더 쉬운게 있다고 아니 일때매 하는게 아니라 땅 팔려고 땅 팔려고 일때매 하는게 아니라 땅 팔려고 열 수 있는 새끼야 일하면 자동으로 줘 자동으로 봐봐 그냥 왔다갔다 하잖아 열 수 없이 내 담당이니까 꼭 진짜 알고 좀 알고 좀 제발 진짜 좀 알고 좀 좀만더 알아보고 좀 아 물어봐라 진짜 쭈댄 좀만 좀 알아보고 좀 얘기해줬으면 아주 좋겠어 밤에 억행하게 밤에 가는게 아니라 이 새끼야 여기 일자리 뺏으면 된다고 임마 답답해 뒤져버리거네 진짜 내가 사람새끼랑 대화하고 있냐 지금 답답해 뒤져버리겠네 약병 아 포일 맞네 철판 그렇지 바로 그거야 철판 바로 그거야 오오 안오겠지 오오 그렇지 오 양말 양말 좋아 양말 좋아 양말 굉장히 좋은데 생각해보자 양말 땅 땅에 파는게 근데 제일 나을거 같애 제일 제일 젤일로다가 근데 문제는 이 철판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어디가 있냐 이거지 수음 철판 얻을 수 있는 게 야이헤이 철판이라아 잠깐만 여기 뭐 카메라에 있네 야이씨 봐 야! 하아... 흐하하하하하하하 하아아아... 카메라 있네? 저질뻔했다 진짜... 우와! 여기서 안 보였거든 아니 한 번 정도는 아니었다 자 유키웬디 흠흠 자 일단은... 봐보자 조잡한 삽이야 조잡한 삽 이거를 튼튼한 삽으로 만들어야 돼 유키웬딩 또 가야될 것 같은데? 이 튼튼한 거 만들려면은 오케이 오케이 철판하고 덕테이프 바로 만들자 그렇지! 잠깐만 조잡다함 가벼운... 맞다 아 가벼운 거지 맞다 철판 또 얻어야돼 철판 철판 또 얻어야돼 독테이 불을 냠냠? 아 철판이 좀 많이 필요해 지금 내 배떼지에 철판 깔아놨지만은 이건 중요한거야 철판이 필요해 철판이라... 이맥관리하고 집에서 파는게 호시 그게 제일 좋긴해 그게 제일 좋긴한데 공삼이야 공사 공삼이 공사 공삼이하고 공사 공삼아 안녕? 치약이 필요해? 알아서 갖다줄게 공삼아 뿌 공삼이 측선해서 주자 여긴데? 공삼아 어딨어? 니가 원하는 치약이 여깄죠 공사다 공사 공삼아 여기 훗 공삼아 더 필요한거 없어? 알았다 공사 공사 아 공사 봤는데 더럽게 왔다갔다하네 이씨 이따 공사 안녕? 땡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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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야 왜그래? 개새끼야 999가? 알았어 999가 어딨어 999 당장 올라와 니가 감히 우리 형님의 어? 새끼야 두루바리 휴지를 가져갔냐? 우리 형님의 생성적인 활동을 막지마라 이따 막지 남냠 벅티뿐 냠냠 새끼가 999 어딨어 999 여깄다 에잉? 잠깐만 나 잠깐만 나 안..안..안에 눌렀어? 흐하하하하하 얘 왜그냐 얘? 너 뭐냐? 너 언제 그렇게 우리집에 트레이드마크 됐어 임마 지쳐서 안 때려줘 야 됐다 개새끼 냠냠 수문장이야 뭐야 자 일단은 82원 뭣하나 보자 얘들이 뭣하나 좀 봐야될거 같애 오케이 오 마이갓 더 바이베 오 마이갓 더 바이베 됐다 수고링 좋아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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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잉 야 근데 이게 여러분들 총 맞으면은 별로 안달까? 튼튼한 포록장이니까 원래 맞으면 20닿는데 한 15정도 달려나? 궁금하나 갑자기 배척놈 이지 그대로담 정원사 아이씨 일단은 삼만들자 삼만들자 티그다그다그다 티그다그다그다 야 하하 튼튼한 삽 조였어 맨 게임이잖아 총도 뭐 살살 뭔 총드립이야 여기랑 안올리는 이 새끼 아까 니꺼 사줬는데 왜그래 이씨 바르미 상하게 안 맞잖아 게임이잖아 게임 야 아무리 옷을 두껍게 입어도 망치로 맞으면은 뭐 덜 아프게 덜 아프겠냐 그럼 같은거지 뭔 실제로 총 맞으면 뭐 일단은 일단은 뭐 어 튼튼한 삽 했다 튼튼한 삽 워 조합밥 다 먹었어 나 조합밥 다 알아 좋아 67 아 333이거 아 근데 어디로 가느냐 이거를 이미 여기 치대지기엔 너무 멀었어 어 흑 이미 칠해지기 너무 멀었단 말이야 03이야 04 032, 04가 따라디기면서 계속 따봉 눌러줘야 돼 36이다 야 이거 몇정도 돼야 아닐까? 한 80? 한 80? 계속 누르자 계속 아 03아 계속 누르자 고기 줘요 아까 내가 먹었어 여기 고기 있나 여기? 아까 내가 먹지 않았냐? 판초 줘볼까? 판초? 이런거 주고 032, 04 032야 어! 02 개새끼가 어디서 우리 032 형님을 괜찮으세요? 좋아 38 53 머드독지 53 오 야 야 몰커 줌을 되게 좋아하네 야 몰커 줌을 완전 좋아해 04 29 뭐냐? 안좋아 안좋아하는거 주면은 조지는구나 개조지네? 야 안좋은거 좋아하면은 미쳤네? 36 36 오오 51 좋아좋아 032 저거 통을 좋아해 통 좀 더 뒤져 더 먹을거 먹을거 야 불이 또 안도하잖아 근데 불이 또 그지 불이 또 안좋은단 말이야 자 조만조만좀 그렇지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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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네네네 가요 갑니다 acho khoc ont45 cv 형님 헤헤 51 66 좋아 야 66이야 4개이면 필요한걸 준대 와 좋아 야 좋아 좋아 이게 뭐냐 에이 쓰레기 와 공사 좋아 공사 67이야 야 부리또 주면 안되지 부리또 쓰읍 부리또 주면 안될거 같은데 후 제발 488 없어야돼 슈우 저 69 69다 부리또 줘도 된다고? 75 오오 그러네 멀꼴 다 좋아하네 됐다 와 됐다 야 032 032하고 03하면 돼 됐다 됐다 야 이거 땅파자 땅파자 유키운딩이다 이것도 형 졸라파자 좋아 좋아 아 아 요 54? 아 섭 섭 83 월것도 없나? 없다 어쩌지 섭을 팔까? 아니면은 지금 두가지야 그래서 땅을 팔까 아니면은 아 공사는 여물건데 032가 032가 싫어할거 같은데 어 032가 이를거 같은데 지금 53이야 아 저거 뺐네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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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참 어? 이게 참 난감하네 난감해 어 어 거기있네? 잠깐만 얘가 53 62 62 됐다 하아 파볼까? 흠 reflections 땅파는게 최적이야 지금이 땅파는거 최적이야 괜찮겠지 괜찮겠지? 62 62면 나쁘지 않잖아 그지 자고있기도 하고 그지? 좋아! 좋아 아니야 이 새끼야 벌벌엉 좋아좋아 파 파 파 파 파 좋아좋아 안와 얘들 안와 간호새끼들 안와 여기 절대 안와 좋아좋아 그 다음 박고 나가서 버려 버려 좋아좋아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뒤끄덕은다 뒤끄덕은다 다그다 허허허허허허허 좋아 좋아좋아가자 흐븐 됐다 그리고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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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순찰 안해? 넵 그리고 됐다, 좀만 좀만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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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자 받기만 해! 여기 안에 안와 됐다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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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좋아! 좋아좋아! 이제 여기다 이거 놔 여기여기 이런거였다 나 그 다음 그렇다 막아 그렇지! 하아 나머지 버린다 좋아 하아 이제 이 삽도 좀 많이 아깝다 삽 이제 나갈수 있다 여기로 나갈수 있다 근데 밖에서 거 야 아니 근데 밖에서 걸릴수있기때문에 땅 존나 그냥 계속 파! 땅을 맵 끝까지 판다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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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땅을 맵 끝까지 판다 어 철판하고 목재가 많이 필요해 삽수리돼 수리돼 근데 철판 있어야돼 땅은 끝까지 판다 진짜 자자 오케이 이게 뭐 파냐? 초낙짐들이야 형님들 헤헤 좋아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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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 철판! 있었냐 이게? 오! 거기까지! 야 여기 완전 노다지잖아! 쭈댄척어먼 띠용?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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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아 좋아 형한테 이거 주자 그르츠치 좋아 95 95 얘한테도 좋아 032 04 그렇지 70이야 70 계속 따먹 엄지척! 적합자 없어졌어요 에이? 점지척! 나 아니겠지? 어 뭐야 c 어베스트 야 어베스트 결제했는데 왜 나 이름 안 떴지? 어베스트 결제했는데 왜 로그인이 안 되지? 아니 이 다음이 최고 난이도 이 다음이 73 땀띠약 판다 잠만 내가 거 적합 적합자가 없었다고? 어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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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 적합자가 없네 이거 사자 필요 없잖아 이제 어? 잠깐만 필요 없잖아 나 땅만 팔꺼잖아 나 땅만 팔꺼잖아 구루..네 띠옹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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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신 내려가 이 새끼야 가자 가자 032 하고 공사 이제 사실상 땅파도 돼 지금 사실상 지금 땅파도 돼 근데 목재가 없어 목재 어? 가져간다 무슨 일은 무조건 해 이러면서 소소하게 돈을 버는거지 예 아 돈으로 친해지기 맞다 돈 줘도 되지? 됐다 이제 버려 또 뒤져 또 뒤져 목재랑 철판 나오면 좋아 허허 조합업 다 알아? 예 어? 냠냠 오오오 666 없지? 오케이 가자 아! 무슨 짓이긴 좀 들을 수도 있지 쭈댄 허허 어? 초콜릿 사콜렛 사콜렛 초콜렛 싫은 사람이 있어? 없어 나 사콜렛 버렸더만 됐다 우리 032 04형 줘야지 뭐 파냐? 씨바라 허허허허 032형 65 어?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냐? 뭐야 032형 무슨 일이야 571 032형 무슨 일이 있었어? 그렇지 86 92 032형 됐다 93 됐다 0304 다 좋아 야 0304 다 좋아 와 존나 서게파라 철판 위를 와따맨 와 친해지니까 개좋아 어? 이 새끼가 팔팔팔 개새끼 이 팔팔한 새끼가 감히 우리 032형 냠냠 형 괜찮으세요? 존같은 새끼였다니까요 됐다 와 어어 이거다 이거 이거다 철판 두개야 좋아 이 사불 이제 목재만 하던데 목재 얘들아 알바중에 목재를 가져올 수 있는 알바가 없나? 목재중에 아 알바중에 목재를 다루는거 없겠지? 아 이거 목재가 필요한데 목재 운동시간 목재만 목재가 필요한데 목재 없으면 큰일나던데 어허 목재가 없다라 목재가 애초에 불법이잖아 그러긴 그러지 그러면은 흠야 흠 흠 목재 벽 밖에 있어요 야 그러면은 아 그게 안되는데 그 목재 있는 데까지 땅을 파는거야 그게 어려울 것 같기도하구 아 야아 스읍 얼굴을 때리면 개에 내가 개바르지 어우 야 지금 땅 파는 시간이야 내 목재를 팔아야되는데 목재을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헛허허허허허허허 거 봐바 뭐 꺼져임마 꺼지라고우 거기까지 팔 목재 있어요? 그니까 그게 문제야 맨 야 뭐팠냐 쓰레기 너 많이 팔아라 아이씨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강요님 강요님 안녕하세요 친봉님 딸라딸라딸라 아 와서 때리고 싶다 진짜 아이씨 애매한데 하아 여기를 깨고 나가자고? 여기를 깨갖고 안돼 봐봐 애들 너무 왔다갔다거려 좀 와서 와서 이거 집어갈 개새끼들아 아이씨 공사 아 형 공사 형님 안녕하세요 아 치워 얼굴 좀 아아 뭔가 불법적인거를 딱딱하게 떨구자 불법적인거 뭔가 어두콩콩 막 그거 어? 그래 이런거 흙 아 근데 흙이 떨구면 나한테 지랄할거야 아마 부리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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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부리또 먹어주고 오케이 여러분 추천하.. 아잇 에? 뭐냐? 여러분 그거 줘보세요 팔로우나 에 감사합니다 네 눌러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에 도노도넛 좋아 도노도넛 오프 쑤 좋아좋아 좋아좋아 어? 아우 피카족 먹어라 임마 허 Ο Different 하아 넘넘넘너 때리고싶다 이 빨간색 열쇠만 하면 돼 이 빨간색 열쇠만 알면은 그리고 그 갖고있는 애가 이리 오면 돼 그렇지ufficient Tail치 어그로 때려볼까 어그로? 이쪽입니다 시바라마 아아 일로 일로와 주황색! 오! 어그로 주황색이네 좋아 뭐 시바라마 광고야 일로와봐 어쩌고 싶은데 슈바라마 보라색 보라색이라아 일단 바로 만들어 바로 만들어 주황색 좋았어 야 됐고 야 받아 시바라마 또또또 너 이 새끼 무기 좀 벗어라 그 다음 버려 버려 그렇지 보라색도 나중에 필요할 거 같은데? 나중에 없네 아 가야지 잠시만 아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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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깨